buzz를 보시면 윙윙거리는 소리, 기계의 소음이죠. 기계의 소음 또는 와글와글 하는 소리. 동사로 벌이나 기계 등이 윙윙거리다. 장소가 웅성이다.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것은 그만큼 소란스럽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소란스럽다라는 뜻도 있고요. 활기가 넘치는 거죠. 활기가 넘치다. The place was buzzing with journalists. 그 장소는 기자들로 부산스러웠다. The place was buzzing with journalists. New York buzzes from dawn. 뉴욕은 새벽부터 웅성거린다. 활기가 넘친다. New York buzzes from dawn. 그 다음에 buzzword, 유행어를 buzzword라고 합니다. buzzword, 유행어. 파키지를 보시면 첫 번째 포장봉지, 포장상자를 의미합니다. 포장봉지나 포장상자. 두 번째 꾸러미, 소포를 의미하죠. 꾸러미나 소포, 꾸러미나 소포. 세 번째 파키지를 의미하죠. 일괄이라고 하죠. 일괄. 네 번째 포장하다. A package of hamburger buns. hamburger buns. 햄버거빵. 햄버거빵 한 봉지. A package of hamburger buns. 그래서 package, 포장봉지 또는 포장상자. A large package has arrived for you. 큰 소포가 도착했어요. A large package has arrived for you. 당신 앞으로 큰 소포가 왔어요. 그래서 소포를 의미하고요. A stimulus package. 경기 부양 일괄 안. 경기 부양책. A stimulus package. 외워 드셔야겠죠. A stimulus package. A stimulus package. 경기 부양 일괄 안.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packaged food. 포장된 식품. 포장식품을 의미합니다. read를 보시겠습니다. 온도계 따위가 뭐뭐를 가리키다. 뭐뭐를 표시하다. 뭐뭐를 가리키다. 또는 표시하다. 뭐뭐를 특정한 뜻으로 해석하다. 또는 판단하다. 뭐뭐를 어떠한 특정한 뜻으로 해석하다. 판단하다. 명사로 판독이나 읽기. 판독 읽기를 의미합니다. 해석 또는 평가. interpretation or assessment. interpretation or assessment의 의미. 해석 또는 평가. The thermometer. 그 온도계는요. The thermometer reads. 가리킵니다. 70 degrees. 70도를 가리킵니다. 영미에서는 섭씨. Celsius. 화씨. Fahrenheit. 이렇게 섭씨 또는 화씨를 언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화씨. The thermometer reads 70 degrees. 70도를 가리킵니다. 화씨 70도. They had read the situation. 그들은 그 상황을 읽었었다. 판단했다. extremely accurately. 매우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she gave us. 그녀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her read. 자신의 평가를. 해석을. of the political situation. 정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get a read on ~~. get a read on ~~. ~~를 파악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때 read는 판독을 의미합니다. 읽기나 판독. 그래서 get a read on ~~. 그러면 ~~를 파악하다. you should get a good read on his true motivations. you should get a good read. 너는 잘 파악해야 한다. you should get a good read. 무엇을요? on his true motivations. 그의 진정한 동기를요. 그 다음에 read a as b. a를 b로 읽다. 즉 a를 b로 해석하다. we had read their decision.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읽었었다. we had read their decision. as an admission of failure. 실패 인정으로 읽었다.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e had read their decision. as an admission of failure. 그 다음에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다.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다. diplomatic messages. 외교 문서는요. have to be read. 읽혀져야 합니다. between the lines. 외교 문서는 행간을 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read someone's lips. 어떤 사람의 입술을 읽다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집중하는 거죠. pay close attention. pay close attention. read my lips. 내 입술을 읽어라. 집중해라. 주목해라. we are not going to the park today. 오늘 우리는 공원에 가지 않는다. we are not going to the park today. and that is final. 최종 결론이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최종적인 것이다. cost a, b. a에게 b의 비용이 들게 하다. cost a, b. a에게 b의 비용이 들게 하다. 또는 b의 희생을 지르게 하다. the meal cost us about 50 dollars. the meal cost us. 그 저녁 식사는 우리에게 비용이 들게 했다. the meal cost us. 얼마야? about 50 dollars. 약 50 달러. the meal cost us about 50 dollars. 그 한 번의 실수가 그에게 시생을 지르게 할 뻔했습니다. his life. 그의 목숨을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that one mistake. almost cost him his life. 자 여기서 더 플러스 비교급 용법을 좀 연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제 이령. 가장 간단한 제 이령을 보시면요.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주절 역시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비동사. 아무런 도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어가 대명사일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문 보시면요. the richer you are. 당신이 더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그렇죠.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you are.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형태. the richer you are. the happier you are. 당신은 더 행복하다. 자 이 주절 역시 the happier. 그렇죠.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you are. 주어 플러스 비동사. 종속절과 주절 모두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형태로 똑같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하다. the happier you are. 당신이 행복할 개연성이 더 높다. the happier you are likely to be. 그렇죠. 행복할 개연성이 더 높은 거겠죠. the happier you are likely to be. 근데 좀 복잡해 보이니까 간단하게 the happier you are. 이렇게 하겠습니다. the happier you are.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이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당신은 더 행복하다. the richer you are. the happier you are. 그 다음에 제 2형 보시면요.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플러스 비동사. 종속절은 1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절 보시면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때 비동사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주어. 그래서 도치가 됐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주절에서 주어와 비동사가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명사이거나 길어질 때 주어가 명사이거나 길어질 때는 비동사를 먼저 써준다. 짧기 때문에 먼저 써준다. 예를 보시면요. the more overweight you are. 당신이 더 과체중이면 과체중일수록 the more overweight. the 플러스 비교급이죠. the more overweight.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you are. 알차이머 위험은 더 높다. 더 높다. the greater is your Alzheimer's risk. your Alzheimer's risk. 명사이면서 길기 때문에 is를 먼저 써주세요. is your Alzheimer's risk. 이렇게요. 또는 is 생략. is 생략하고 처음부터 해보시겠습니다. the more overweight you are, the greater your Alzheimer's risk. 제 3형 보시면요. the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3형부터는 일반 동사입니다. 도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the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주절 역시 the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이렇게 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문 보시면 the higher we climb.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he higher, the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we climb.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주절을 보시면 더 추워진다. the colder it becomes. the colder, the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it becomes.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the higher we climb. the colder it becomes. 자, 제 4형을 보시면요. 의미를 문맥으로 추리할 수 있을 때 주어 플러스 동사 생략 가능. 예를 보시면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the more, the better. 그 다음에 the sooner, the better. 이르면 이를수록 더 좋다. the sooner, the better. 자,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형부터 4형까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형과 2형이 서로 혼합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형끼리 혼합되는 문장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섞이더라도 다 1형부터 4형 안에 있습니다. 4형이 오늘 Cole bargainigo 환 Applications 8 필요합니다. 시청자들 व ilk 1 bit ofull uni 2 Mel Gemera 아까 생각해 4형이 오늘